저희 AP투자연구소의 교육자료와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트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부분에 AP공식 유튜브 밑쪽에 주식강의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주식강의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눌러보시면 자료가 나오는데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또 밑에 첨부파일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라이브 깜빡깜빡하는 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월 13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7시 42분부터 댓글로 말씀을 시작하셨고 이용하기에 앞서서 알아두셔야 될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시네요. 밑으로 이제 내려보시면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알려주시니까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쭉쭉 내리다 보면은 9시가 되면은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안내 댓글과 함께 동시에 현재 시간 9시 00분 세종공업 현재가 1만 950원 기준 매수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리딩을 시작해 주시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차 목표가 1만 1250원 손절가 1만 2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까지도 세밀하게 짚어주십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 주시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기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홈페이지 방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캔들 올바르게 보는 법 그 여섯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석현 전략팀장이고요. 오늘은 색별형과 석별형 그리고 상승인태형, 하락인태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색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색별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번째 장대음봉과 두번째 개파락성 단봉, 요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양봉이 첫번째 은봉의 50% 이상에서 종가가 형성된 패턴을 의미합니다. 요거 제가 점선으로 그려드렸죠. 요건 말하는 거예요. 예, 바닷건에서 강력한 상승반전 신호로 해석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 석별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석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별형, 색별형과는 반대로 세번째 은봉, 요거죠. 세번째 은봉의 종가가 첫번째 양봉의 50% 이하 부근에서 형성되는 그런 패턴을 말합니다. 요거. 첫번째 양봉에서 출현한 매수세가 완전히 실종되거나 차익 매물 출현으로 하락을 예고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고점에 발생할 수도 있고, 저점에 발생할 수도 있고, 중간선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요 캔들에서 있었던 그 매수세에 대한 어떤 그런 실종, 차익 매물의 출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딱 잘라놓고 발췌해서 마수만 그렇지, 그 외에 다른 캔들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요렇게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승인태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상승을 잉태했다라는 뜻이에요. 전일 장떼음봉 안에서 당일 몸통이 작은 양봉이 웅크리고 있는 그런 패턴을 의미합니다. 전일의 강한 매도세 때문에 당일날, 이날이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형상으로 꼬리와 몸통이 작을수록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날에 장떼음봉 내리 꽂았는데, 아니 뭐야, 우리 기업 이럴 리 없어. 어? 아직 상황 좋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거 지금 매수할 만한 오히려 기회다라고 해서 샀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락 잉태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락을 잉태했다라는 뜻이에요. 예, 전일의 양봉, 그러니까 이거죠. 전일의 양봉 안에서 당일 은봉이 웅크리고 있는 형상으로 매도세 출현을 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날 개파락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패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고점에 있는데 하락 잉태형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개파락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근데 이제 중저가라든지 저가라든지 중간가격대의 하락 잉태형이 발생을 했으면 또 그 캔들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캔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확률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4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점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캔들 하나에 대해서만 보는 방법 뭐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부터 저는 이제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난이도를 제가 높여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거를 다 융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판단해 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의 교육 영상을 계속 잘 따라오시면 결과적으로는 차트를 잘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캔들 올바르게 보는 법 그 여섯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